안녕하세요 한국어 배치의 이안이랑 난주입니다 우리 오늘 뭐하러 가는 거야? 오늘은 달맞이에 갈 거야 달맞이 너무 좋은데? 오늘 날씨 별로 안 좋은데 거기라면 예쁘겠지? 그리고 우리 뭐 날씨 안 좋아서 우리 실내 활동 하기로 했지 그럼 그거 하러 가자 우리는 지금 버스를 탔어 왜냐하면 달맞이가 진짜 억수로 높이 있거든? 걸어가는 게 진짜 힘들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려고 마을버스 탔어 아직 출발 안 해서 기다리고 있어 달맞이 올라가는 길에 한번 보여주자 이런 작은 초록색 버스들은 그냥 버스라고 부르면 안 돼 이거는 마을버스 마을버스라고 해야 돼 맞아 이 마을에만 이 동네에만 돌아다니는 버스라서 마을버스 맞지? 맞다 출발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 안녕 안녕 여러분 저 이제 공식 사과 공식 사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달맞이에서 몇 년 일했는데 버스 타고 올라왔는데 한 뭐 400번 정도 타고 올라왔는데 좀 일찍 내렸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들리시다시피 이렇게 강아지처럼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는 게 완전히 제 다신 걸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래 미안해 니 때문에 비비비당 4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재밌겠당 비비비당 한국 전통창 여러분 우린 기다려야 돼 내 제일 싫어하는 건 기다리기 네 역시 하필답게 대기가 필수적으로 있네 맞지? 네 네 내 셔츠를 본 적 있으면 그 맨유라는 말을 알려줬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1인 1 메뉴 주문 부탁드립니다 1인 1 메뉴 메뉴라는 말이 아니야 사실 영어의 메뉴 라는 단어랑 진짜 다르다 맞지? 신기하지? 좋지? 케이크 도착! 절대로 원해 벽 지난리 헬메 벽 벽 벽 벽 벽 지금 내가 시킨 차가 나왔어. 나는 계절꽃차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바다도 보여. 너무 좋지? 저기는 청사포야. 청사포가 이렇게 한눈에 보여.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아서 아쉽다. 다시 꽃차 설명해줄게. 나는 꽃으로 만든 차를 시켰어. 뚜껑 한번 열어줄래? 여기 뚜껑 안에 보면은 이거는 목련이거든? 이제 목련은 겨울에 피는 꽃인가? 봄 제일 처음에 피는 꽃이야. 아무튼 나는 목련을 시켰어.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 계절에는 목련 계절 꽃차가 나왔고. 이거는 이제 다과 라고 하는데 그 차랑 같이 먹는 과자. 그래서 다과 라고 하고. 이 꽃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대나무로 만들어 놨네. 그래서 엄청 예뻐. 너무 잘 어울리지? 그리고 이 풍경도 너무 예쁘고. 진짜 해운대에 오면은 여기는 진짜 꼭 와봐야 되겠어. 그리고 내가 시킨 것은 매실차. 그리고 거기 냉온 적혀 있었으니까. 차가운 거나 뜨거운 것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었어. 너무 좋았어. 나는 원래 차가운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아이스로 시켰어. 냉. 그리고 난주 거랑도 같이 과자랑 같이 나왔는데. 이 과자는 약간 젤리처럼 보이지? 꽃 모양이고. 이거는 꽃 모양 다과. 짤리네. 말랑말랑. 신기하다. 맛있겠다. 그래서 얘는 냉차. 나는 온차 시켰어. 근데 내 거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바로 못 먹겠어. 그래서 좀 불고. 좀 식혀서. 좀 식혀가지고. 마셔야겠다. 근데 여기 전통 찹쥐 보니까 너무 좋다 맞지? 어 여기 전통 찹쥐 보니까 너무 좋다. 나 원래 좀 전통적인 거 좋아하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진짜 이런 한국스러운 것을 하기 진짜 좋아하니까.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나 한국 처음 왔을 때. 내 첫 직업이. 내 첫 직장. 여기 청사포에 있었어. 맞아. 딱 청사포 아니었지만. 청사포 입구. 왜냐면 청사포로 가고 싶으면. 진짜 심한. 어. 진짜 심한. 엉덕이 있어. 엉덕. 엉덕도 심하고. 그. 교통. 지옥이지. 거기가. 그때 교통지옥이었어. 이제 좋아졌는데. 맞아. 그때는 신호등 없었고. 응. 그냥. 엉덕 이었지. 엉덕은. 혼돈. 그 자체였지. 근데 지금은 길이 많이 좋아요 했었어. 진짜 많이 좋아졌어. 근데 아 그리고. 마을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 맞아. 진짜. 개발 많이 되고. 카페도 많이 생긴 거. 어. 나 처음 왔을 때. 그 벽화. 벽화도 없었어. 아 맞아. 그리고 요즘에는. 블루레일도 생겨가지고 청사보 가기가 좀 더 쉬워졌다 청사보 역이 생겼어 지금 보고 있어 진짜 신기하다 이런 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네 첫 직장이 별로였는데 최악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근데 맨날 맨날 경치 풍경 이런 거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일을 하기 대신에 바다를 쳐다보고 멍때리고 이런 거 할 수 있었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살아남았을까 한국을 안 떠나고 청사포 덕분에 아니가 여기까지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맞지? 그런 것 같다 청사포 아니었으면 이제 벌써 미국 갔겠지 그래서 청사포 무슨 뜻이야? 우리 검색했는데 나 의심이 있었고 맞아 난 생각 좀 있었는데 청사포 이거 물론 한자어 이니까 청은 푸른 그런 말 파랑 이런 말이고 사는 내 생각엔 뱀사였어 뱀사 포는 한국 근데 검색했더니 뱀사 아니었더라고 뭐였지? 원래는 푸른 뱀 맞았었는데 그게 뱀사에서 어느 순간 모래사로 바뀌었대 그래서 푸른 모래 한국으로 바뀐거지 근데 푸른 모래가 없는데 저기 모래 자체가 없어 어쨌든 푸른 모래는 없는데 어쨌든 너무 예쁘다 좋고 맛있는 조개구이 많고 그니까 이런 거 있으니까 뭐 너무 좋지 좋다 그래 이제 우리 좀 마실까? 그만 찍고 어 이제 좀 식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오 이렇게 차를 따르고 이렇게 뚜껑 잡고 따르고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손에 받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좀 인연 됐지 이제 그럼 우리 제주 다시 가봐야 되겠네 한 번 더 가야겠다 그래 차 어떻게 먹는지 까먹어가지고 응 좋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남은 차를 마시고 여유를 좀 즐기다가 집에 갈게 진짜 이거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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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녕 좋지 좋지 Hey just wanted to check in with everybody following the launch of the beta test for our 사투리 배치 online course we sold out all 10 spots in like 2 hours that's not what I was expecting but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upport if you want to be a part of future tests or the full release of the 사투리 배치 course that we've been working on go ahead and join our mailing list at koreanpatch.co and you'll get all of the you know latest updates right away thank you again for your support and I'll see you in the next one bye